퍼포먼스 저희... 아이고 딱 보인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선이 좀 잘 돌아야겠다 젤이 거고 맛있게 Take it, press KBP 서로에게 손을 넘어 물들여놔 Oh, oh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악법 특기어 스탠프트 앨범을 한 거로 좋은 게임의 모델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약간 편하고 외부장의 같은 느낌으로 찍을 것 같고 찍을 것 같고 네 아, 미쳤다. 너무 귀여워. 처음 봤어. 겁나 크지? 이거 한 2m 되겠는데요? 엄청... 태양에서 이렇게 큰 몸을 천두연맥으로 처음 봤어요. 큰 테이크 한 벽 개주? 네! 어.. 3년? 콘서트 때 포거할 때 더 보고 반성이 좀 보여요 이제 또 여름 오니까 한 번 푸른 게 됐어요 크게 된다면 열심히 한 번 싸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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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가디건 이렇게까지 얇은 가디건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잘 입고 하니까 각도 다니시다가 아니면 위에 걸치시다가 허리춤에 무리도 하다가 또 추억이 한 번 해봤던 것 같아요 한 4년 전? 4,5년 전? 한 번 해봤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확실히 느낌이 재미있고 그만큼 예쁘게 나온 오늘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네요 어른들이 아 맞습니다. 교감. 교감으로 약간 이름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몇 번 키워보니까 저는 식물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을 못 써줘서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그런 식물들로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에 어디든지 가도 될 것 같은데 여행이 없어요?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공항 갈 때도 공항 이러고 올라갈 때도 해도 될 것 같고 오늘 소풍 가서 소풍에서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시데요? one more one more VFM VFM X2 V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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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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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오해 갈게요 하나도 똑같지? 대로 키위 수박, 그 정도? 어..감도 좋아요.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제일 좋습니다. 오늘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도 못해가지고 안 터지는 거잖아요. 안 터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너무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다시 몸에 딱 붙여가지고 이사 샀어요. 이사 샀어요. 이사 샀어요. 뭐ض 마구 confusis 내 스치는 사람들은 째툴 어. 아니요. 나는 whisky whisky 와인.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주도 좋아해서 저는 막걸리도 좋아하고 제주도 스스로 막걸리도 좋아하고 오메기숨 제주도 오메기숨 맛있어요. You're the one who make me shine 넌 나의 바다 꿈을 꿔 who you are 널 향해 가는 항해 소리쳐 feel alright Can we feel alive?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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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대로 물결을 타고 go with the flow Life is flow 나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요동치는 심장은 떠오르르 둘 다 풀어야지 말지 모르는 현실 앞에 무릎 꿇기 싫어 난 다시 일어났네 승리라 눈앞에 아랭거리면서 또 잡고 싶은 것 거짓된 세상에 너만 바라보고 있어 날 내던지니 넓은 수평상 요새 기계화가 있는데 한 번만 더 괜찮다는데 잠깐 있어보세요 꿈을 꿔 who you are 널 향해 가는 항해에 꿈을 꿔 who you ar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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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된다면 바꿔 옷을 입고 한번 해변까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사진을 항상 어디 가든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전에 아쿠 옷을 한번 입게 되고 좋은 기회로 아쿠의 최초의 뮤즈가 되어서 온 벨의 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려요 옷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모델이라서 하는 말이 안 돼요 많은 스태프분들도 진짜 너무 예쁘다고요 혹시 이거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